9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유체 압력을 가했을 때 그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이런 문제죠. 모든 방향으로 가죠. 연관된 게 뭐죠? 바로 파스칼이라는 분이 딱 떠오르죠. 파스칼의 원리 이것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10번 보시겠어요. 액체 연료 연소 방식에서 연료를 부화시키는 목적으로 틀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연소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연소열 부화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낮게 돼 있죠? 두 번째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연료와 연소용 공기의 혼합을 고르게 하고요. 연료 단위 중량당 표면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연료를 부화시키는 목적으로 틀린 것. 두 번째, 연소실의 열발 낮게 아니고 높게입니다. 높게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찾아주시고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순수 메탄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1kg의 천연가스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묶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묶고 있냐면은 질량으로 다 묶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을 구하고요. 이거를 나눠줘요. 뭘로? 0.21이 아니고 여기서는 질량 개념이니까 0.24으로 나눠준다. 이러한 얘기죠. 자, 메탄 CH4죠. 자, CH4 연소시킵니다. 완전 연소. 플러스 O2 들어가서 CO2 나오고 더하기 H2O가 나오죠. 그래서 CO2, C, 여기 1, 1.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는 2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붙고요. 여기는, 여기 이제 여기 개수가 뭐냐. EX라고, EX라고 하면 이제 EX가 되는 것이죠. EX는 이거, O, 이거, 2. 2, O2, 그래서 2 더하기 이거, E, O, E. EX는 E죠. EX는 4니까, 여기는 E. 이 소리는 뭐냐. 배탄 1몰, 1몰이 있을 때 탄소가 2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1킬로그램이라고 하니까 1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갔습니다. 이것이 메탈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메탄은 16킬로그램이니까 16분의 1 16분의 1 킬로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16분의 1킬로몰 들어갔더니 여기다 곱하기, 얘는 2몰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2몰, 16분의 2몰, 이게 산소잖아요. 산소량인데, 이걸 질량으로 묻고 있으니까 곱하기 산소, 이거 30이죠. 30이로 곱하죠. 이게 이제 뭐죠? 바로 1온 산소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온 산소량 16분의 1 다 올려버리죠. 16분의 2 곱하기 32 그래서 16 이거는 2배니까 2 곱하기 0.232분의 1 이 배는 4를 갖다가 0.232로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값이 약 17.3킬로그램이 나온다. 이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변환할 때 직접 변환이 가장 곤란한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를 바꾼다. 여기서 위치에너지 여기서 이리로 확 간다. 운동에너지 바꾸기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로요. 기계적 에너지로 가려면 열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가 않죠.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이 직접 변환이 좀 곤란하고 4번의 전기 에너지를 또 열 에너지로 바꾸기는 이것보다는 또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3번.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는 것. 이건 열 기관이 힘이 필요하니까 이게 가장 직접 변환이 가장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공기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비 M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온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연료를 연세시킬 경우에 1온 공기량에 대한 실제 공급 공기량의 B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파스칼의 원리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원이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문자가 비슷하죠. 밀폐 용기 내에 액체의 압력암은 압력은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에 15번을 보시겠습니다. 1일 급수량이 36000리타인 보일러에서 급수증의 고용분 농도가 100ppm 보일러수의 허용 고용분이 2000ppm일 때 1일 분출량 리타포 대입 이것은 양 얼마입니까? 묻고 있고요. 농축수증은 회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X는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는 감마 빼기 D에다가 W1-R 곱하기 D다.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W 얼마예요? 36000이죠. 36000 1-R이다. 이렇게 되는데 농축수증은 회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D가 100ppm 이거죠. 감마가 얼마죠? 2000 2000 ppm 빼기 100 ppm 이렇게 되는 거죠. 2000 빼기 100분에 3600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세번째 거 약 1895 리타포 데이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